뱀 뱀 파충류 파충류 진짜 충격적이다 충격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겠어 여기 불 하나 둘 셋 엘리트 두 마리 있는데 이쪽으로 옵시다 너무 충격적이라 탈출구 제거 최대체력 탈출구 6댐이면 잡을 수 있겠지 아닌데 전탑이 그렇지 컷 교살 강화하고 내가 엘리트를 잡을 수 있을까 아 이거 마이크 마이크 싱크 밀리는거 너무 신경 쓰인다 스트레스 받아 전문가 도착 서둘 Tax 도착 전탑이 듣고 있습니다. 새로 좀 퓽신같이 주지마 이용구 마이너스 저당간 교살풀들 들어간듯 왜 이렇게 약하냐 세 번 하아 빵단 건무 빵단을 넣을까 건물을 넣을까 건물을 넣을까 건물을 넣을까 빵단 넣을까 그러나 크리카드 마이너스 크리카 Wu 일단 살아야 클리어를 하지 아 킬각이었네 파워 어떻게 하나 뽑아가지고 체력 좀 취하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마름새 마름새가 날까 빛이 오게 교살중 인공그레오 인공그레오 아니 대단원 대단원이 왜 개 웃기지 대단원이 웃어? 대단원이 웃겨? 대단원이 웃겨 인마 대단원이 웃겨 인마 웃어? 1댐 확실히 클각이긴 하다 근데 진짜 보스 잡고 코스트윰을 나올까? 진짜 제발 꼭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힐각 안 봤다고요? 죄송 연 연을 드렸습니다 안 돼! 그거 말고 더 좋은가 더 좋은가 연은 연은 좀 코스트윰을 뭐가 좋을까? 일단 연은 안 돼 뭐 외형들 도 괜찮을 것 같고 왕관도 좀 빡칠 것 같은데 왕관도 좀 빡칠 것 같은데 육강령 육강령이잖아 쟤 쟤 좀 봐봐 육강령인가봐 수건 수건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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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야 교살건무 대단원 능지차차하면 왜 엠 모양일까 슬더스 슬더스 엠 밑밥을 깐 것인가 아 비교하겠다 불편 아드 형상 형상이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진짜 코스트윰을 나올까 아드 빠따레 날린 아 그럽시다 아 진짜 연 나왔잖아 망치 에이 연극형 아이씨 보기만해도 소름돋네 바다 다시 고기 대회하는 엿 무검조체 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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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 어.. 학이냐 강폭이냐 잠깐만 학 학 학 학 학 학 학 당연히 학이지 아이 표상 아깝다 학 받다 줘 프리즘 타락 천재인데 림은 슬더스 초보스입니다 와 폭주와 드래날림 가즈 건물불 또 나왔다 건물불 또 먹었다 부럽지 가차 돌린다 빅픽이 닛만 믿습니다 그런거 믿으십니까? 혹시 그런거 좋아해? 아 이걸 강폭 못하네 거의 다 잡았는데 야 엘리트 다 엘리트 빨리 앞에 어서 줄사랑 좀 맞자 전문성 필요없겠지 드로우 하나 넣어놓을까? 근데 이 덱이 드로우 봐서 뭐가 좋지? 건물불 빨리 뽑을 수 있나? 차라리 공중재비를 넣으면 넣었지 야 엘리트 다 갖고와 독박? 아냐 시스템 호흡발 딱 나오잖아 터져요 터 카드 정밀 정밀 아니야 강화도 못해 정밀 뿔이었으면 집었다 커짓빛 베개? 어차피 잠밖에 못 자는데 베개 들고 갈까? 근데 베개 없어도 아니 뭐 보험 보험 느낌으로? 퓨우상도 있어서 그렇게 퓨우상도 있어서 그렇게 퓨우상도 있어서 그렇게 핸드 터진다 거기서 왜 총매가 나와? 헤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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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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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 무한 얘김 연고 무한 얘김 연고 무한 얘김 갓겜이라고요? 어제 그 광과 밀성 그 게임인가? 구르기 귓집빛 들켰다 도망가야겠다 아니 비루님 이거 혹시 저 마이크 싱크 밀리는거 해결하는 방법 아세요? 방송 켜고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계속 밀린다 귓집빛 부르기 귓집빛 두장이면 될려나 하나 더 넣을까? 뭐야 벌써 도망갔어? 귓집빛 빠른 도망 싱크가 점점 밀려요 그래서 마이크 계속 껏다 켜고 있어 개빡침 마이크 싱크 해결하는 방법 마이크 싱크 해결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싶었던 정보였어요 저물고나서 비밀 댓글입니다 정보였 다른 도망가 저거는 저기 각각 점점 정보였다 정밀 와 단독 16배 단독 개쎄다 빼 건물 필요없어 황밀 공포 퀴즈빛 교사를 먼저 쓸까 정밀이 안나오네 달팽이는 불쇠로 참기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필요없 겠지 마무리는 단검에서 나옴 뽑아서 쓰면 돼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는 마무리 마무리 안돼 홈 반드시 내가를 치를 것이다 자막 카톡 왔는데 지금 출근중이래요 개출근 안해도 된다고 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핑핑 친구 아니 핑.. 친구 좀 친구 좀 어 친구 좀 관리좀 해 뭐야 개 좀 개 좀 이상한 거 같애 마름 실패 좋은 친구 되셨네요 어 부적줄까? 근데 지금 저주받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부적... 부적줄까? 할만한 것 같은데 가지를 주자구요 부적줄만한 것 같은데 촉수가 자라나 있는 기이한 곱초생물이 쓰레기와 잔의 더미를 뒤지고 있습니다 흐구... 부적 에잇 꿈인가? 흐구... 부적 무검의 능지까지 다 나왔네 퍼미 이번 턴에 스테로이드 먹고 에너지 먹었으면은 피 엄청 깎았겠다 놀랍게도 첫째입니다 즉, 흠, 흠.. 흠, 흠, 흠 미션 주신 분이 처트라는데 다른 분들이 다른 말에 맞아 아무튼 처트가 맞습니다 전파는 저희 집 고양이가 있습니다 가지가 확실히 좋긴 좋아 숫자는 0부터 3입니다 속도 포션 불쾌 불쾌나 형상 둘 중에 하나 불쾌 불쾌가 낫겠죠 형상이 낫가 뭐가 낫지 학보려면은 불쾌가 더 낫겠다고 다 강호되어 있어서 단돌하기 좀 그러네 영깃? 아니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아 왜 나와도 초코가 나와? 아니 안 그래도 자야 되는데 영기까지 너무 어떡해 강화되어 있어서 반도라 별로일 것 같아요 힐량 오졌다 이거 괜히 쓸데없이 오버힐만 하고 실속은 없겠네 진짜 삽이라도 나와야 진짜 삽이라도 나와야 아 꿀잠 세트 꿀잠 세트 캐틀벨 한 나올 때 될 것 같아 유물 시너지 안 나오나? 담배 나도 좋을 것 같고 가격 다 지워버리게 아 마이크 싱크 엄청 밀려 아이 귀찮을 거 같아 마이크가 어떻게 해야겠다 너무 번거로워 배신 배신 캐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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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득 흠 상점가는게 낫겠죠 흠 흠 유물 좋은거 좋은 돌리 발 놀림 도리불캐? 아돌리날린 발돌림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하아... 고민된다 도리불캐 발돌림 이렇게 살까? 도리불캐? 카지를 믿으십시오 아무튼 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실제로 가지가 다 해줄 것입니다 음... 도리누... 불쾌했습니다 불타튀는 둘 다 괜찮아보이네 불타가 났겠지? 괜선이 아직도 없네 불쾌해조라 악잿빛 뭐야 이거 폭폭 음... 길 터져요 도리불캐? 세마항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도리불캐? 야... 붕대 안주냐? 음... 붕대 하나만 헉! 도갈이다 도갈 있어도 집을 거 있나? 망단! 원살! 망단! 망단! 구르기 구르기? 구르기는... 뽑아서... 쓰면... 되겠지? 으엑! 피 130... 언제 깎냐 저거 아휴... 무검 써야되는데... 아휴... 무검 써야되는데... 아휴... 무검 써야되는데... 아휴... 아휴... delivered 3 4 4 5 5 5 6 6 카즈님 믿습니다 일단 암튼 믿습니다 양초 양초 나쁘지 않게 했는데 딸기 얘 죽이려면은 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불쾌 먼저 빠졌네 아 불쾌 소멸 카드 뭘 좀 더 넣었지 망단 나오면 그거나 더 넣을까 가지 디펙트 그 최근에 제 최고점 영상이 가지 디펙트 아닙니까 이 한테 어지러움으로 스톨링할까 아 불쾌 아 불쾌 아 불쾌 아 불쾌 아 불쾌 아 불쾌 자가형 두 값 안농 왜 리벤지 할 수 있을까 불안 불안합니다 어이 싫어 진짜 개 싫어 단건분수 아 제발 자 다 풀갑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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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에다가 파워카드 넣어서 피치하고 싶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이 아 아 짙 아 짙 짙 사실 좀 그지같긴 했지 그지같긴 했지 잘 삭제했습니다 병폭풍 병폭에 뭐 넣지? 역시 발놀림인가? 무검 나올까? 발.. 발놀림? 아 몸부림? 양초 몸부림? 아니 거무 왜 다 싸그리 서턴이야 젠장 여기서 굳이 스톨링 안해도 피는 다 채우겠지 어차피 자야되니까 고개뿔, 제비뿔 제비뿔이 났겠다 발놀림 또 나왔어 귀시피도 나왔다 발놀림이 났겠지 가지에서 파워 계속 나오니깐 파워가 모자랄 일은 없을거고 더 구성되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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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텐 카즈님 살려주십쇼 정밀이다 포션 괜히 썼네 따서 갚을 수 있었을텐데 아이고 독받이 안썼는데 아이고 괜찮아 대단하군 와 정밀 독 안 바르기 연이랑 스넥 플러스는 나름 괜찮죠 총매복사긴 했는데 독이 없네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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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챙겨주는데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었다. 하스 잔상인데 정밀은 좀 핑핑이 색 돌아서 치우죠. 하스 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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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 압도 빨리 저거 잡고 파워카드 다 풀어야 되나? 안공은 케빈 케빈 안공은 케빈 어차피 다음 불에서 자야되니까 여기서 굳이 피 채우고 갈 필요는 없네 정밀 대방출 총이 한방에 온순해지는거다 정밀 대방출 진짜 미쳤다 아니 공어종 불쾌로우가 불쾌 어치 하 넥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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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돌 무건 좋은거 왜케 많냐 신성색깡 해골 매돌 신성 신성신성 신성 신성신성 7 불쾌의 두장 강화되는 것만 해도 어디야 타수 다 강화되어 있어서 좀 그런가 무검이나 사고 경신성이나 가 아니면 기념품 기념품으로 심장 첫타 맞게 기념품 괜찮아보이는데 기념품 괜찮아보이는데 기념품 섬 으아 살려줘 역시 찬빵 졸려시라 으아 개 끔찍 창에다가 뭐야 집에 거미 있어 극혐 불쾌에 걸리면 좋은데 나아지겠지? 죽네 딱 때문에 마이너스 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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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 배신으로 저건 좀 됐다 아 창방 진짜 개 끔찍하네 쩝쩝쩝 쩝쩝 와 왜 뭐야 왜 가시 없어 아잇 가시가 마타 쳐줄줄 알았는데 가시가 없네 언제나 옆에 가시가 있었어서 있는줄 얼마나 스톨링 할 수 있을까 소극적인 스톨링 강포까지는 틀렸다 아 좀 아니 욕심부리다가 아니 진짜 아 짜잔 욕심부리다가 체력배된 ube 네 롱 아 아 저 으... 불쾌... 나온 거였는데... 으... 자술납... 아니! 왜케 아퍼! 그리고... 예씨다 어디갔어? 자술납... 아니! 왜케 아퍼! 아케 아프네 진짜... 아케 아프네 진짜 으 touched 아니... 마이너At 200원 아니... 첫 턴의 드로우를 볼까? 아 불쾌해 불쾌하시겠네요 아 불쾌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나도 불쾌해 ok 아 불쾌해 아 불쾌해 아 불쾌해 아 불쾌해 뭔가 북한에 손해 본 것 같은데 이거 못 깨나? 아 잡았어 아 아 타다 불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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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을 받아들이질 못하겠어요. 이게 현실인가? 받아들이질 못하겠어요. 받아들이질 못하겠어요. 받아들이질 못하겠어요. 손절. 어떻게 손절을 할 수가 있지? 내 1시간. 내 1시간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손절할 수가 있지? 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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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 밑에 있었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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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동 데미지 올랐어 야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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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야쿠아 어디갔어 내 그 수많은 불쾌들 다 어디갔어 야쿠아 이런 미래 제가 낙으로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아 규식품 빼면 안되는데 급한단 그래도 일단 막기는 나갔는데 아 짜잔 오잔상 사일런트가 쏘아올린 작은 잔상 하나 아 불쾌써야되는데 쓰면 못 막나 아이 무검 너무 아깝다 더 많은 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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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댐 방어댐까지 들려왔다 제발 약화 제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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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격 물격 어씨 귀집니다 신받다 이깼어 오 오 오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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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야 말아서 찬상이 미래다 진짜 가지 가지 있으니까 뭐든 되네 뭐든 알 수 있습니다 가지는 뭐든 알 수 있습니다 가지는 뭐든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마이크 다 밀리는거 봐 가지 tre 다드